그 어묵하고 답답한 시절 동안 그래서 탈상음반에 수록됐던 이 노래는 제게 항상 다시 곱씹어봐야 하는 노랫말이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. 이 노래의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이제는 편히 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간적인,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. 노랫말이 자막으로 아마 비춰질 겁니다. 노랫말 함께 느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노랫말 소름 돋아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나 진심으로 왜 나를 피우도 이중 쳐줘도 됩니까 소름 돋아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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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만든 너는 세상에 낯선 나요 또 다른 길을 가르쳐준 희망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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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길을 가르쳐준 희망 den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수축이 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감동적이고요. 함께 손잡으면 할 수 있다는 것, 연대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,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.